도둑 엄마 마트 갔다 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어 장난감들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집 잘 지켜 이봐 에이스엑스 어서 일어나봐 엄마 나갔어 응? 진짜? 야호! 우리 그럼 뭐하고 놀까? 일단 신나게 달려보자고 렛츠고! 렛츠고 happier 렛츠고 어후 이제 심심한데 고용이 씨를 떨어 가볼까 고용이 씨 밥먹는 중이여 나도 좀 줘 나도 배고프단 말이야 고용이 씨 우리 너무 심심해 셋이서 숨바꼭질 할까 심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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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숨바꼭질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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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숨을까 어 여기가 좋겠다 꼭꼭 숨어라 갑옷에 스포일러 아휴 그래도 심심해 여긴 뭐지 영차 영차 와우 점프 점프 이거 완전 재미있어 에이스 엑스 너도 와봐 여호 신난다 신나 우리 엄마 올 때까지 신나게 뛰자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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